너무 조작, 너무 조작했어요. 열심히 드세요. 그것도 받는 사람이 나면 너무 조작해요. 또는 모그맘에 넣는 거지. 우리 가족은 이민을 시작합니다. 일수가 많아요. 기왕이 도네이션하는 모습도. 맞아요. 엄마 도네이션하고 싶어요. 엄마가 가시죠. 유희성 왔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국회 기اج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니, pas니다. 도네이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금말이 받으세요. 아유, 10살이 다 들어왔네. 그래서 거기서 있었으면 그냥 불러 있었으면 되는데 주방 재판...